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상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특별히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입니까? 혹시 스키점프를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몸에 어떠한 동력장치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 스키점프를 하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이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이라면 양력은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아가는 모든 것은 양력의 힘을 많이 받아야 높이 날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키점프를 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본다면 스키점프 할 때 바람을 타야 되는데 양력을 타기 위해서 바람을 타야 되는데 그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야 될까요? 뒤에서 세차게 바람이 불어오면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비행거리가 짧아집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냐면 마주보고 맞바람이 와야 됩니다 그 맞바람을 타고 몸이 위로 붕 뜨는 가운데 비행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뜨는 힘, 양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1980년 이전에 모든 스키점프 하는 사람들의 스키 모양은 11자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 이후에 양력의 원리를 안 다음에 모든 스키점프 하는 선수들은 V자를 가능한 넓게 벌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항의 힘을 받아서 위로 붕 떠서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저항이 비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부흥의 역사였고 그 양력으로 저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은 그 뒷면에 항상 저항을 안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항이 거셀수록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큰 위기였으나 그 위기를 통하여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해졌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락을 단번에 간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남들이 인정할 만큼의 엄청난 경혜심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온갖 부족한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직 조직이 없었습니다 예배 건물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제자 훈련, 성장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정말 많은 공동체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건강한 교회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이름 하나 굳게 붙잡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부흥하는 교회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한 번에 3천명, 5천명이 몰려올 만큼의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붙잡도록 선동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만약에 부흥에 취해 있었다면 그 계략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초대교회는 은감금이 아닌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륜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로서 더욱더 깨어서 예수 이름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모든 것들은 의도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여서 그 나무를 훼손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훼손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몰두입니다 더 본질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자기 희생인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심플하지 않으면 심플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단순한 인생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 스스로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바라게는 오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 하나 붙잡고 단순하고 담백하고 투명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사탄의 맞바람을 받고 더 크게 비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부흥의 변곡점을 맞이한 거예요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신선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의 부흥의 모습이 오륜교회의 성도님들의 부흥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안에 벌어진 이 부흥 그 부흥의 모습은 어떤 부흥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을 맞이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사도들의 손을 인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현장마다 일어나는 외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종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가 일어날 때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치유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위협의 말을 듣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그 장소에 가서 아예 이번에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치유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기인의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대요 그 나머지는 누구냐면 초등학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히 상종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어떻게 손을 못 댔다는 말입니다 왜요? 조금 전에 벌어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들에게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너무나 명백하게 봤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감히 손대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그들을 무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일어난 현상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그림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흥의 모습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그 가운데 유명한 한 토막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명대사가 떠올려졌어요 정직한 형사가 부피한 형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말자 아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가오 떨어지는 짓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있는 사람으로서 가오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 말을 폼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폼 미쳤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면 폼 미쳤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굉장히 잘하면 폼 미쳤다 가수가 무대에서 공연을 잘하면 폼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폼 미치길 축복합니다 다른 폼에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폼에서 그 모습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 다운 당당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치유가 풍성했어요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지나갈 때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즉 부흥 그때 일어나는 치유는 어떤 치유냐면 그게 내적, 외적, 전인적, 육체적, 정신적, 영혼에 관련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히브로로 보면 하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려내다 입니다 부흥은 살려내는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서리니 아멘 여기 살리라 라는 단어가 하야인데 이것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삶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연약한 육체 가운데 강건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던 그 영혼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외로움이 극복되고 모든 분노가 조절되며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중독에서 회복되고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정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그런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복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그 부흥과 치유에 대한 사모함인데 그것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넘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지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심지어 그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행했어요 심지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메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그가 안 나가려고 하면 그가 있던 유아 배를 들어다가 들고 나갔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길을 갈 때 그의 그림자로도 스칠까를 바라보고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누워있었어요 왜요? 심지어 왜 이런 일까지 한 거죠? 그들은 정말 치유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이 주는 엄청난 치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뭐냐면 우리 안에 심지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보셨습니까? 심지어 뭐까지 해보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심지어 남들이 볼 때 심지어 그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광신도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목마름 그 능력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12년 동안 혈중을 앓았던 그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이 여인의 몸이 회복되기 전에 이 여인의 영혼이 먼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 가운데 이루어지는 치유는 단순히 현상의 치유가 아니라 전인의 치유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치유받기 이전에 영혼이 먼저 치유받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나는 살아난다 그 영혼이 살아나니깐 그 몸도 동일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아픔 빈 공간 치유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심지어 주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올해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어떤 거냐면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솔로만 행각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개인과 대제세장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둬들 여러분 의견의 일전에 풀어줄 테니 좋은 말로 말할 테니 이제 나가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순간 대제세장과 사도개인들은 자존심도 상했고 분노도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가니까 그 가운데 시기심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하만 가두었는데 이번에는 열두 사도 전체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가 기적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어떠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주의사자가 나타났어요 일전에 감옥에 갇힐 때는 그냥 나갔는데 이번에는 주의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었고요 그들을 성 밖으로 옥문 밖으로 내어서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미스테리인 것은 무엇이냐면 옥문을 지키는 군사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옥문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도들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열두 명 무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보지 못했대요 다시 옥문은 잠겨 있었어요 이것이 미스테리인 것이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들을 잡아다 가둔 사람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흔히 지식적인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사와 부하를 믿지 않았어요 바리샌들은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부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이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뭐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복음 위에 살아갈 때 그분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가치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 인생까지 다쳤던 모든 분들이 열렸습니다 사업의 문이든 건강의 문이든 재정의 문이든 미래의 답답한 불확신의 문이든 모든 문이 그 가운데 복음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며 이들은 지금 감옥에서 구출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밖에 나가서 뭘 했습니까 주의 천사가 이제 풀어줄 테니까 저 멀리 도망가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풀어줘 놓고 다시 복음을 전해라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닫힌 모든 문을 열어두신 다음에 그 이유는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언제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요? 새벽부터 여러분 이들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는 누가 나오죠? 안 나오셔서 모르십니까? 새벽기도는 누가 나오냐면 영적 특공대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열성 유대인들을 붙잡고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그들을 붙잡고 지금 예수 이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말릴 수 없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응이에요 부응은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흥황하여 그 말씀을 안에 가둘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부응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복음이 나의 눈빛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부응을 맞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 열심히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침에 법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이 앉아있게 되었어요 군사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명령을 했는데 군사들이 가보니까 죄인들이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한 사람이 밖에서 뛰어들어오더니만 갇혀있던 그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어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 마구마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시 그들을 잡아왔고 이제부터 신문하기 시작해요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수삼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들은 두 가지를 신문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또 이러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가 죽은 그 원인을 왜 우리한테 돌리는 거냐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살벌합니다 예전과 달라요 이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심령이 말씀으로 흥허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베드로의 이 두 절 밖에 되지 않은 이 말씀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완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는 뭘 말했냐면 십자가의 예수를 전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두 번째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세 번째 그는 회개와 제삼의 은혜를 전해요 회개함과 제삼함을 주시셨고 네 번째 그는 승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성경 말씀에 두 절 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성경은 유학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에 대한 풀 메시지예요 쪽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성전 가운데 그들은 그들은 법원 가운데 서가지고 자신들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십자가서부터 승천까지 완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이것이 그들이 감옥에서 나온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부분을 영어선경으로 보면 풀 메시지예요 다 말하라 풀 메시지 쪽 복음이 아닌 몇 개의 말씀이 아닌 완전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너희를 풀어주는 거예요 너희를 풀어주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이냐면 도망치라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전해야 될 말씀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복음 일부가 아닌 전체 예수 그리스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함을 위하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다음 절은 기록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이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할수록 증인들은 더욱더 핏대를 세워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증인이잖아요 저는 38년 전 미아래에서 벌어진 사건의 증인입니다 그때는 엄청난 폭설이 내렸어요 그때 저는 한 살 만에 형과 함께 그 모든 눈을 치우자 라고 의기투합해서 저는 빗자루를 들고 나갔고 형은 삽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남짓 엄청나게 눈을 막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열심히 했던 저희 형이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삽을 휘두르다가 제 얼굴을 때렸어요 여기를 때렸습니다 정확하게 조금만 옆에 맞았으면 신명할 수도 있었는데 정확히 제가 콧대가 좀 높거든요 콧대를 때렸습니다 퉁 하는 느낌이 났는데 얼굴을 감쌌어요 아픈 느낌은 없었습니다 너무 놀래갖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이 피범벅이 됐어요 그거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리난리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더 놀래갖고 저를 거의 들다시피 하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다가 제가 온몸에 온 얼굴에 피를 묻히고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셔서 뛰쳐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셨어요 그런데 저 형이 놀래가지고 버버버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굽니까? 증인입니다 제가 빗대를 세워서 육하 원칙에 따라 있었던 모든 일을 울며 외쳤습니다 저는 증인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저 형은 누르는 날에 땀나더러 맞았고요 형하고 저는 연년생인데 순간 역전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 얼굴을 들이밀고 내가 앞으로 얼굴을 먹고 살 건데 이 얼굴을 망쳐놨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그 형이 많이 젖었어요 지금도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들이 생생하게 떠올려집니다 안경으로 가려져서 이 가운데 딱 이 부분인데 잘 안 보이지만 안경을 벗으면 확연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에이 거짓말이죠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빗대를 세울 거예요 저는 증인이거든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증인은 그런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남들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더 빗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말씀의 증인 예수의 증인되었더니 이제 이들은 못 말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은 뚜껑이 열립니다 더 이상 놀리고 뭐고 그냥 죽여버리자 그때 단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라피가 손을 들어서 진정시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당시 라피의 문화권 가운데 두 개의 양대 학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파의 수장인데 여러분 힐렐 학파와 샴다이 학파가 있었어요 이 두 개의 학파 가운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수장입니다 근데 힐렐이 누구냐면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 이 라피 가말리엘이 되는 거죠 그 학파에 또 누가 제자로 있었냐면 사울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사도행전의 후반기 역사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흥분을 내려앉히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지 않았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 다 한때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은 것처럼 일어났다가 로마에서 참수를 당했더니 그 잔당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예수를 죽였으니 이들 역시 흩어질 것이 아니냐 그냥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알아서 사라질 것이다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니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두신 가말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다시 한번 지적적으로 구출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거기 있는 모든 사도개인들은 아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라고 하는 동의를 얻어내게 되었고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우리 일은 사람에게서 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적 초자연적으로 천사가 와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과 또 하나의 기적 하나님이 심어두신 사람을 통해 구원받는 기적 이 두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구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닫힌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또 말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또 문이 닫히면 또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또 말할 거리가 또 생기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른쪽의 모든 선도님들이 부흥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영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닫힌 문이 있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곧 열려지게 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 어떤 거냐면 차원이 다른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고 나갑니다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채찍은 그냥 한 대 맞은 것이 아니라 40에 하나를 감한 39대 채찍을 말합니다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 혹은 철들이 달려 있어요 한 번 감기면 나갈 때 살점을 찢고 나갑니다 굉장히 아픈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실 것 같으면 그냥 곱게 내보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채찍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아직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한 길 가운데 반드시 고난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지막 부흥의 사인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록받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이제 합당한 자로 여겼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아서 아픈데 너무 기뻐요 그게 부흥이에요 고난이 있는데 행복해요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이 더 굳세져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감각이 하나 더 생겨난 거예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복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그 고난까지 주어진 그 기쁨 그 기쁨에 충만한 영혼이 부흥을 맞이하는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능 가운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온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우리가 복을 위하여 고난 받기를 합당한 자가 되었다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울은 기회가 있으면 말했어요 내 몸에 그리스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 흔적 새겨질 때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훈장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금 그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 일까지 감당하는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진 모든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인정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하소서 거짓말하며 최악의 무너진 우리 가슴 좋게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다 흐르게 하소서 다 흐르게 하소서 주 영광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다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옹 입은 주의 숨결 안 돼서 주의 영광위에 이제 일어나 열받을 지휘하며 여행지 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거기까지 가겠나이다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치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인한 고난 우리까지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까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내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내 풍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풍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풍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의 말씀으로 처음을 대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부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의 우리 새로운 명하라니 모든 더럽고서 떠나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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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까지 성령의 심만한 것 험험험과 풍을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사를 고전히 방안해 우리의 모든 우리 제수에 들어 주여 자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열망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배성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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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